청와대 북송 3시간 전에 법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제 탈북한 2명의 어민을 안대를 씌워서 강제 북송시킨 행위에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게 아마 누가 질의했고 누가 답변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북송 3시간 전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는데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말로 하는 것은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 절차.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적폐수사도 합법적 절차에 대해 착착착착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관련 건도 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간이 퍽 오래 걸릴 겁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까발겨진 사건인데 결국 모든 것을 합법적 절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정무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뿌리 돋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또 잘 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강력 단속 지시, 경찰 전담반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세 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 사기잖아요. 선거 사기.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election fraud라는 용어를 써서 선거 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election fraud, vote fraud, 선거 사기. 전세 사기를 강력 단속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경찰 전담반을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검찰 전담반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당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전혀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강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전세 사기보다도 천배, 만배, 일억배, 십억배, 백억배, 일조배 정도 중요한 공동체 차원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지율이 안 떨어지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세세한 기사는 보지 않았지만 딱 이렇게 헤드 기사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강력 단속, 경찰 전담반 만들라. 전세 사기만 중요하냐 이야기죠.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선거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선일보를 여러분 한번 브리핑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는 중앙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지지율 10%대의 추락 뒤에 50%로 올린 MB 묘약은 딱 두 글자. 딱 두 글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강우병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했던 MB를 첫 건네서 봤던 이재호 씨의 조언이니까 한번 기담아. 여러분 이재호 씨 이야기 기담아 듣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지지층들이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세 단어지 않습니까? 공정, 상식, 정의가 회복되는 사회. 그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은 한 번이고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표를 던졌는가 MB가 10%에서 50%를 회복한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제가 떠오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뭘 기대하냐 이야기죠.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거는 본인이 살리는 게 아쉬운 사람들이 살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경제고 뭐든 간에 모든 것이 어디에 출발합니까? 정의이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회복되는 사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면 지지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고민전같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163명인가 4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권이 왜 바뀌었냐 정권이 바뀐 게 맞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런 신문이나 유튜브를 좀 제대로 보고 잘 조언을 하는 게 좋겠죠. 옆에 척건들이야 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하니까 그 자리만 가면 다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진구 님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죠. 조만간 그러면 좋겠죠. 저는 상당히 해의적으로 봅니다. 겁이 좀 많고 소심한 것 같아요. 겁이 많고 좀 소심하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좀 더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밑에가 개미 주식 투자의 개미들입니다. 주식 손절하며 윤석열 손절하나 겹치는 하락 곡선에 쏙타는 당정 지지율은 여러분들 제가 무슨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그것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7월 28일 날 대법관들이 예상하는 대로 인천연수월에 민경욱 후보의 원고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 집권기간 내내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것.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할 거라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대법관들이 내린 판단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롱 시그널 잘못된 신호를 줬죠. 잘못된 신호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다. 말을 안 했으니까. 다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자기 지지층들의 상당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침묵했으니까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괴미 주식 손절하면서 윤석열 손절하나 주가가 추락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왕창 나쁜 거죠. 이 중앙의 메인 그런 기사가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죠. 문성현 씨. 조선업 호불황 반복. 대우조선 사태 키운 것은 민노총이다. 아니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호불황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배댄 베스 비욘드라는 그런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게 이제 유통 채널이 바뀌면서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렸더구먼요. 조선업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이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강성노조가 이렇게 그냥 활기를 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적 자금을 7조 원에 넣은 회사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 회사의 세금을 때려가지고 7, 8조 원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지. 여기 자유 007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체제를 전복하는 행위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신임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자주 들은 예가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6.25 사변이라는 것이 외침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마다 이루어졌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사전특격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조작한 것은 일종의 내란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내침이 발생했는데 그 내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럼 맨정신 사람 같으면 신임 대통령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신임 대통령한테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겠습니까. 박수치는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이죠. 가끔 이렇게 댓글에 공박사님 좀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 기다려야 기다린 거죠. 그러나 100일 정도 기다렸으면 된 겁니다. 100일이란 것은 100일 더하기 당선인 신분의 두 달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0일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이란 사람은 단어 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관리부시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선거부정이란 단어도 없었고 부정선거라는 단어도 없었고 선거의 공정성이란 단어조차도 언급 안 한 겁니다. 단단히 코치를 받은 모양이지 옆에서. 그런데 지지위로 오르기를 기대해 차라리 뭡니까. 광화도에 광화산을 올라가가지고 만위산을 올라가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는 게 훨씬 낫죠. 기다릴 수 있다 이야기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아닙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이제 8월입니다. 나라가 내침을 당했는데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걸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도 절제된 그런 언어를 써서 이 정도 방송하는 겁니다. 정말 속내를 드러내면 육두문자를 써야 될 정도로 행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거를 뭐죠. 대통령 권력을 잡은 사람이 6개월 7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이 됩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내기기 때문에 1960년생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갑내기 1960년은 가장 신생아 수가 많이 난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큼 머리는 좋지 않지만 끈기 하나는 뭡니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참다 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